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냥 노래같아, 왜 그러냐면 드럼이 있어야지 드럼 없어요? 드럼이 없어 베이스는, 베이스도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남수랜드의 피아니스 김남주입니다 네, 오늘은 브이로그를 촬영해볼 건데요 네, 오늘은 10월 6일 일요일이고요 교회에 찬양팀 세션하러 가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한 사람은 찬양팀 연습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랑 실제로 어떻게 찬양팀 할 때 하는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광명에서 이동하고 있고요 교회는 용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8시 반인데 10시까지 가야 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졸려 버스 타러 갈 건데 지금 제 신호등 옆에 301 버스 있거든요 이거 타야 되거든요 뛰어야 돼요 지금 뛸 겁니다 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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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마세요 하아 오 하아 이번 송장은 방금 송장입니다 다음 송장에... 바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남쥬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은하의veee 굿에킨드에 이동으로 한 번 더 도착해 주셔서 준비된 카페로 왔는데 여기서 먼저 할 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인데 그냥 9시 20분이거든요 이번 한 곳이 콘티가 어린지가 복잡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다 먹어야겠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오늘 브이로그 찍는 날이에요 브이로그, 오늘 브이로그 찍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거 1번도 인트로 때 느리게 하실 거예요 그치, 이걸 근데 이게 불량일 것 같아요 왜냐면 드럼이 있어야지 드럼 없어요? 드럼이 없어 될 수도 없어 아아아아악 일단 연습 때 원래 하긴 했던 거 어린지 된 걸로 가보고 안 되면은 바로 푸면 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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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 4마디 저음만 하고 그 다음에 리듬드로 같은 기타 같이 들어와서 총 8마디 할게 인트로는 조금 더 빨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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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모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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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본만 춰드릴까요 오늘 네 여러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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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성 이메일 이번 에 네, 네, 네. Q. 피아노랑 진짜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뒤에만 드릴려고? 마지막에만 나오려고 하는데 아 생각해 Q. 피아노랑 진짜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만 해봐도 되고 세션 다 빼고 할게요 이거 16분원표 딸아단라 8분원표 따다다 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